2위, 1992년 교통사고 중상자 사망사건 또 설 여름이라서 입원실이 없다 우리 치료 못한다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6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병원 6군데를 가고 맨 마지막에는 전문의가 없다 치료를 못 받아서 결국 그분이 사망했거든요 병원만 들어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대처를 하세요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나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다 근데 우리 의료법에 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받을 수가 있고 의사 면허 정지될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의료 행위를 거부하지 않아요 환자 스스로가 포기할 때 포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거부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밤에 침대에서 떨어져서 남편이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전체를 마비가 돼서 못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니던 전문 병원인데 거긴 너무 멀어서 급하니까 정말 근처에 있는 저희 집하고 가까운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갔어요 종합병원을 그랬더니 딱 보더니 이제 상태가 심각한 환자의 상태이니까 이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료 금고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서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그 자료 기구를 갖고 와서 원래 갔던데 가서 치료를 갖고 와서 하나는 해야지만 하겠다는 건데 오르신 말씀이야 그것도 근데 그럴 것 같아서 그 병원에 갔지 이 급한 병원을 왔겠냐 그러니까 피할 방법은 얼마든지 환자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는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3일 계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시는데 수술은 그 뒤에 한다면 여기가 썩어나가는지 못하는지는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병원에 있어요 거기서 또 다른 병원을 또 갔건데 갔어 유명한 병원이에요 거기도 갔더니 거기도 똑같은 말을 해 병실이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려야 되고 의사 선생님 수술이 꽉 차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응급이라 하더라도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 선생님은 며칠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응급처치만 해드릴 뿐 수술은 못합니다 이렇게 돼요 수술을 그런 식으로 피했어도 우리가 고소가 됐냐는 거죠 그렇죠 수술을 만약에 안 해가지고 그 환자가 다치거나 크게 사망하거나 했다 그런 경우는 의료 과실도 손해배상책이 무리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수술을 할 조건이고 할 수도 있는데도 그걸 거부했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안 되나요 정말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또 뭐 좀 어려움이 있겠죠 김승환